오늘의 한문. 오늘은 논어 옹야펜 15장을 살펴봅니다. 자왈 수능출 분류 호리오마는 서성자 가로왈 공자가 말하였다. 누구수 능할능 날출 안일불 말미암을유 여기서는 갱류할류 지게호 누가 밖으로 나갈 때 문을 나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막유사도야오 어찌하 없을막 경류할류 이사 길도 어조사야 어찌하여 이 길을 가지 않는 것인가 자왈 질성문적 야요 문성질적 산이 서성자 가로왈 공자가 말하였다. 바탕질 이길성 여기서는 나을성 거를문 여기서는 문체문 고적 여기서는 하면적 덜야 여기서는 야인 야 실질이 문체보다 나으면 야인 같고 그를 문체문 나을성 바탕질 하면적 사기사 여기서는 사간사 문체가 실질보다 나으면 사간 같으니 문질빈빈 연우 군자라 문체문 바탕질 빛날빈 빛날빈 그를 연 디후 인근군 여기서는 어지니 군 아들자 여기서는 전미사자 문체와 실질이 적절히 조화된 뒤에야 군자답다. 앞으로 갑니다. 자왈 공자가 말하였다. 수능출 분류 호리오마는 누가 밖으로 나갈 때 문을 나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 막 유사도야 오 어찌하여 이 길을 가지 않는 것인가 자왈 공자가 말하였다. 질성문적야요 실질이 문체보다 나으면 야인 같고 문성질적사니 문체가 실질보다 나으면 사간 같으니 문질빈빈 연우 군자라 문체와 실질이 적절히 조화된 뒤에야 군자답다.